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EAR 리서치라는 곳에서 대표를 하고 계시는 홍춘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분. 방송도 잡으셨죠. 일도 잡으셨죠. 그리고 부자관계, 가족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아들이랑 여행 다니시고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다 잡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인은 잡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로. 잡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직 그걸 모르시는구나. 무슨 대상인데요. 아들은 잡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아드님이랑 굉장히 둘이서 여행도 다니는 식으로 되시더라고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큰 아들. 그렇죠. 자, 우리 좋은 아빠 우리 홍춘욱 박사님. 오늘 저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 정도만 저희가 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인 거죠? 네. 최근에 어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 점심 온라인 세미나를 하길래 요새는 오프 세미나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한 2천 분 정도 접속하시더라고요. 회사 직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한 2천 분 정도는 우습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삼성전자네? 네. 뭐. 그게 뭐 이렇게 소통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강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옆에 이제 요새는 다 줌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또 IT 기업이니까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지리도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가장 큰 많은 질문이 인플레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 얘기도 좀 나왔습니까? 네. 그게 제일 많았고. 그다음이 부동산이었는데 어차피 이건 같은 질문이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저는 좀 이렇게 작년에 했던 한국 정책 금리가 0.5% 같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당국이 대출을 규제를 하고 또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지만 아침에 이렇게 앞에 우편함 보면 당신 아파트는 시세가 얼마고 여기에 몇 프로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는 일종의 홍보전단들이 매일처럼 쌓이는 시대인데 그게 어떻게 은행권에서 대출을 규제한다. 또는 신용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무슨 수로 그걸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최고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요새는 다 고민이 은행 예금 넣어봐야 이거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은데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은 이유가. 참 어려우니까. 특히 요새 복물 가격부터 시작해서 유가까지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니까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질문이 거의 그게 중복되는 질문까지 하면 몇백 분이 그 질문을 하셨던 거 기억나서 이렇게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분들도 고민이시고 우리도 고민이고요.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정책금리랑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계를 이렇게 한번 그려놓은 ppt 자료인데요. 그때 썼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올라와서 어제 발표된 게 1.5까지 올라왔죠. 저렇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게 되면 검정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책금리도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정책금리가 뒤따라 움직이든 선제적으로 움직이든 간에 아무튼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채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제일 금리에 오르는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는 시장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일부의 문제라고 보는 쪽에서 있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학파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예 도대체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맨날 싼 것만 찾아서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필리피셔 같은 사람들의 성장주 전략들이 계시는 거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필리피셔 주시장의 17가지.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아까 들어오는데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정말 사실 이런 투자의 대가들의 말만 꼭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을 살펴보더라도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DSLR 이런 걸 놓고 했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사실 더 작동이 편하고 쉬우니까 저같이 그냥 간의 수공업 유튜버들은 집에서 다 스마트폰 하는데 스마트폰의 화질이나 이런 것들 음질이 예전보다 너무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성장하는 산업들 또는 발전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쪽에 있는 거고. 다른 한 쪽은 경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되냐. 거기가 레드오션 된다. 레드오션 될 때 사람들 다 퇴출되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턴어라운드대는 블루오션이 펼쳐지는 산업에 싸게 저평가된 산업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가치투자자들이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학파들이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금리 상승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 학파들이 좀 힘들고. 힘든다. 그러니까 왜 힘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게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잖아요. 올해는 참 비루하죠. 왜냐? 스타트업 이런 데 가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하거나 스타트업 직원분들한테 가끔 제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친한 스타트업의 대표님하고 가서 자문도 해주고 하면 거기 있는 친구들 보면 월급 이런 거 보면 당신이 전에 받고 있었던 대기업의 연봉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고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퇴근도 안 하고 전부 다 깨지지하게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먼 미래에 세상을 잡아서 우리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사는데 결국 올해는 적지 않고 올해는 이익이 거의 나기가 어렵지만 5년 뒤 10년 뒤 이익은 어마어마하다는 꿈을 갖고 사는데 갑자기 어떤 투자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5% 되고 10%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의 자금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벤처 캐피탈인데 VC인데 이 회사 되게 유망하다. 정프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가 엄청 유망하다 그러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금리가 3%고 모기지금리가 5%인데 30년 동안 5% 고정금리로 나 수익이 확보되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먼 미래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나중에 잘 된다. 좋지. 그러나 일단 나는 안정을 택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자들하고 가치주 투자자들은 성격이 좀 다른 게 가치주 투자자들은 그럴 때 오히려 웃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봐라. 이렇게 금리도 올라오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현금 많이 들고 있고 자산 많이 들고 있고 주가가 저평가 있는 기업들이 그럴 때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세상이라는 게 성장주들만 뛰어가고 새로운 신생기업들이 잘 나갈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 전부 다 다 비루해 보였지만 봐라. 이렇게 어려워지고 금리 오르고 투자자들이 자세들이 보수적으로 변할 때는 역시 믿을 건 현찰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거가 정말 금융시장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생각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성장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럴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되지만 대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가치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설이랑 은행이거든요. 건설과 은행은 금리 오를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 확보되니까 좋아서. 사실은 표정관리학이 들어갔을 거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은행 관련된 보고서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들 비이자 마진들까지도 계산된다라는 보고서들을 보면서 정보의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금리가 올라갈수록 확실히 뒤에서 웃는 업종들이 있구나. 굉장히 규제 업종이니까 어떤 추가적인 규제를 맞을지 몰라서 우리가 은행주 투자할 때마다 멈칫멈칫하는 것뿐이지 사실 시장금리 올라갈 때 좋고 두 번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인플레가 난다는 거고 인플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건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뭔가 꿈뚫꿈뚫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자산 들고 있는 회사들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들고 있고 더 나가서 정부가 어떻게든 재건축 재개발 공공 쪽이든 이런 것도 유도를 하지만 신도시까지 공공택지 개발로 나서게 되면 결국 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건설 새로운 착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적정한 선이라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금리 8%에서 5% 떨어지면 이게 저금리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1.3에서 1.7 되면 갑자기 고금리를 막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 한 2% 기준으로 해놓고 2% 위에는 좀 고금리가 2% 밑에는 좀 적읍니다 이러면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의 바뀌는 경계를 2%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절대치로 보면 한참 더 옛날에 8%에서만 5% 3% 떨어질 때보다 한참 더 낮은 수준인 1.7인데도 불구하고 1.3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로 이건 고금리야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성장주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3년 전에 점프로가 아니에요 홍 박사 정말 놀랐습니다 홍대 지하에서 방송할 때랑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키워냈습니다 저희가 주식만 되면 돼 주식만 딱 하나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게 주식 실전이야 표정관리가 안 돼서 고생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에 제 수시를 만나면 꼭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잠깐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만 바로 그럴 때 나오는 답이 우리 벌써 소장님 웃고 계시지만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이 10년 만기 국고거든요 왜 이게 10년 만기 국고가 중요하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코픽스 대출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대출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은 보금자리론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지 대출 30년짜리 분할상환으로 가게 되면 대출을 해주는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 기준 잣대라는 게 10년 만기 국고에다가 플러스해서 대출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10년이고요 그러면 단기 금리는 뭐냐면 정책 금리죠 결국 시장 금리랑 정책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서서히 고금리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행 예금 금리 대비해서 시장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예금 금리는 되게 낮은데 시장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 그 안에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미래에 인플레가 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년짜리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올해 당장의 경기보다 자기가 투자를 하게 되는 10년 혹은 5년이라는 기간에 걸친 금리 수준이 더 중요하잖아요 당장 당장이야 손실을 좀 볼 수 있지만 10년 동안 투자를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 굳이 지금 당장의 금리 수준에 연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 금리만 해서 보더라도 정책 금리는 제로 금리인데 시장 금리는 1.6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 차가 1.6까지 벌어졌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가 부각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게 좋은 여건은 아니다 왜? 경제 참가자들이 보기에는 잣대를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가 나는 것 같아 이제 금리 부담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이제 축소되는 시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시기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냐 성장산력이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겨울 벌판에 꽃이 하나 펴 있어요 정말 희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물가도 떨어질 것 같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오게 될 때 인플레가 사라지는 시기에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딱 봐도 아마존 넷플릭스가 떠오르잖아요 지난해 2020년 동안 전 세계가 다 얼어붙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거대한 눈폭풍 소리를 들었었던 시기에 매출이 늘어나 이 회사는 귀하잖아요 이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온리원이잖아요 이건 아무리 비싸도 사야지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는 시기는 성장주가 최고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차들이 쭉쭉 벌어지는 시기에는 그동안 고생했었던 가치주 쪽으로 투자자들의 눈이 가는 거는 이거는 흐름은 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닙니다 금리의 절대치보다는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금리의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물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몇 퍼센트냐 이걸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우리 추세를 볼 때 얼마 전에는 역전되어 있었잖아요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지금은 플러스를 넘어서서 1.5까지 벌어지고 역사적인 지난 한 30년 동안 평균 장단기 금리차가 2% 정도 정도잖아요 보면 역사적 평균까지 왔다라는 건 죽었던 가치주들 그동안 고생했던 가치주들도 조금 살아날 여지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뭘 투자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빨리 이제 궁금하잖아 지금 제목과 명실상부해야지 가겠습니다 이제 뭘로 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피해야 될 자산 선호해야 될 자산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피해야 될 자산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피해야 될 자산 채권입니까 네 아무래도 채권 우리 뭐 김소장님이 가장 잘 아시는 채권입니다 예전에 작년에 어느 날 채권이 발행이 됐는데 100원에 5원을 주는 채권이 예를 들어서 발행됐다 이거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채권이 100원에 발행이 됐는데 5원에 이자를 주니까 5% 이자를 주는 정말 정말 매력적인 채권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 발행된 올해 발행된 채권은 인플레가 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맞아입니다 100원에 발행되긴 했는데 10원의 이자를 앞으로 매년 주겠다고 약속하는 채권이 나온다면 작년에 발행된 A채권의 인기는 폭락하겠죠 왜냐 똑같은 채권인데 작년에 발행된 A채권은 5원밖에 안 주고 올해 발행된 채권은 매년 10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아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작년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50원까지 떨어져야 이게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이자 캐시블로우가 똑같아지려면 이런 단순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금리 오르면 채권이 제일 불쌍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지금 거의 비명이 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금리 수준이 미국 금리 기준 1.6이니까 아직까지야 솔직히 채권 시장의 비명이 들리겠지만 이게 2% 3% 넘어가서 이제 정말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금리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의 주도주들에서 돈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며 시장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이 정도 충격에서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평균 레벨에서 보면 장단의 금리 차가 낮으니까 일단 채권에서 비명 소리가 크지 주식시장은 웃는 쪽도 꽤 나온다 이게 첫 번째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난 채권 없는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기예금 그거 다 채권이거든요 전기예금도 전혀 없어요 없어? 채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빌라와 주식이야? 빌라를 지금 하나 물어보세요 왜? 빌라를 너무 마음 아프다 부동산은 여쭤보려고 하신 거야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은 좋은 거예요?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나쁘다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인플레가 나면 돈이 휴지 조각된다 그러면서 부동산사라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물가 상승률이랑 주택가격 상승률 차트가 혹시 가능하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가격과 물가가 빨간 막대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영역이 뭐냐면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들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들마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순식간에 출현을 하죠 유일한 예외가 2012년인데 그때 인플레가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때 사실은 전국도 아닌 집값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서울은 하우스포어 사태가 벌어진 게 2012년이잖아요 그리고 저 지방부동산 오른 것 때문에 저 숫자가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이지 2011, 12년부터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했던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던 대단지들이 보금자리 주택 3국동, 4국동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잠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신축 공급들 이루어지는 가운데 물가까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르니까 그때 김중수 총재 시절 정책금리 4% 가던 게 이때잖아요 근데 그게 금리 영향인가요? 두 가지 다 있겠죠 공급이 그때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공급도 집중되었었던 게 첫 번째였을 거고 두 번째는 시장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 그렇지 펀딩 코스 높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끌하지 말라고 가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끌을 할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을 잡는 거니까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가서 영끌에서 잡는 거 기분 좋죠 투자 원금도 줬고 근데 얼마 전에 빌황이 당했던 것처럼 레버리지가 높으면 돈을 많이 빌리면 사소한 충격에도 버티지 못하는 게 그때 2011년 강남 하우스포 사태가 사실 그때 제가 정말 저도 예전 이야기입니다만 강남에 있는 모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두고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풍경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1층에 있는 집이 금매물이 나온 거죠 재건축 아파트 몇 년도에라고요? 2012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리가 막 급등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모은행 다닐 때였죠 국민은행 KB국민은행 다닐 때여서 1층 매물 나왔고요 1층 매물 나오니까 너무 금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님을 모시고 둘이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와이프가 딱 사기 싫다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왔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박스가 정리가 안 된 채로 쌓여 있는 거예요 박스? 네 이삿짐 박스가 아 그 집도 그럼 들어오고 아니요 이혼한 거예요 아 이혼했다고요? 그게 뭔 이혼 끌했다가 그게 왜 중요한데 그게 예 요거 마님이 이렇게 안 풀린 집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아니 경제학 박사님 마님께서 그만큼 우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집을 보러 다닌 집들마다 부부싸움에 흔적이 보이는 집들 있잖아요 아 참 그때가 살 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무서운 거죠 와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 꼭 사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른 선택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선택을 했었고요 저는 정말 그때 그 안 산 건 아니고요 강남을 못 산 거에 대한 후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고요 아 그때 만약에 그걸 샀으면 엄청 올랐어요 대박이죠 지금 35억 넘었죠 그때 얼마였어요 7억 8억이 깨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린 딱 알잖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지금 아 이제 지금 부수고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아 근데 그 전셋기구 했으면은 실투자금 한 2억 2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2억에서 상승률이 23억이니까 10배 이상 난 거네 아니 꼭 그렇게 23억 뭐 이렇게 꼭 이야기 하시면 필요는 없고요 아니 개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말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트리거 그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야 그때 안 사갖고 우리가 지금 20억 날렸어 아 예 제가 이제 그 위기는 겪고 지나갔죠 아 지나갔습니까 아니 우리 홍 박사님 또 대안을 가지고 했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달러를 샀어요 달러를? 네 달러빛을 내서 그걸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했죠 네 이제 덕분에 좋았던 미국 증시의 랠리를 조금 동참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그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인상과 같은 사례에서 제가 금리가 오르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한테 외부 악재가 터졌을 때 취약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벌써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 남부 대출 금리들이 벌써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요 특히 코피스 대출은 아직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앞으로 건설주는 어떠냐 이렇게 바로 질문이 나오실 텐데 저는 건설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좋게 봐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사실 지금 급등 중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가 갭이 너무 커서 실거래가가 잘 안 찍히고 있을 뿐이지 가격의 상승이랄까 그 밑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를 보고 있으면 곧 화산이 분출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이야? 지금 강남 일부 떨어진다고 아닙니다 전혀 이상 아니에요? 저는 이럴 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실거래가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완전 양극화되어 있더라고요 초고가 부동산과 순환매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핵심 지역의 재건축은 지금 매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없어요 다 선거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이런 지방의회 선거 때 집값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신규주택 착공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신규주택 착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지금 분양이 몇백 대 1이잖아요 이런 청약 경쟁률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건설사들 입장에서 앞으로 상당히 좋은 시기가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고 그 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되는 게 뭐예요 되는 거 건설 좀 알고 EM이 좋습니다 이머징 마켓? 신흥국? 네 신흥시장 한국도 좋은데 터키 같은 이런 극단적인 터키요? 아니 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터키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벌어진 국가들을 제외하고 있다면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랄까 시장의 이동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면 금리 높은데 왜 신흥국이 좋죠? 바로 이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앞으로 높아지고 앞으로 경제 여건들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는 이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금리를 구성하는 건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의 기대로 나눠줄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인플레만 집중하겠습니다 인플레가 나면서 아무튼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하면 이 신흥국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똑같은 공통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내수는 골병이 들었고 수출만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수는 지금 신흥국 경제 어디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신을 빨리 접종을 했나요? 아니면 경제 자체가 내구성이 좋습니까? 안 좋죠 결국 신흥시장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출 신흥시장이라는 것을 벌써 느끼셨을 거고요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는 신흥시장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까 방금 어제 전일 미국 시황 이야기하시면서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83년 이후 최고입니다 83년 이후 최고치인데 이 60을 넘었을 때 그 83년 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 경제 지표를 살펴보시면 곧 이어 3조 호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미국 쪽에서 쇼티지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쇼티지가 벌어진 사안은 극히 드물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공산품 쇼티지거든요 지금은 서비스는 엄청난 실업이고 아무튼 못 나가니까 리스타킹 리스타킹이 벌어지고 있을 때 특히 이번에 수요제 길막기까지 터져서 이게 재고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알았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선주문이 들어가는 그래서 백록이라고 해서 어제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 하면 주문이 얼마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백록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길막기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순간 우리 진짜 장사 다 했다 물건이 없어 못 팔면 다시 안 오거든요 그렇죠 빈정상하지 그렇죠 빈정상하죠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비디오 카드만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면 이제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될 때 신흥국 중에서도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공산품 신흥국들이 좋아지고 두 번째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인플레가 날 것 같아 그러면 뭘 잡아야 되지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흥국 주식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흥국 주식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글로벌 유튜버들 이런 걸 보는데 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콘? 옥수수? 옥수수요? 그랬더니 아니요 콘이라는 ETF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산물 ETF들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 그런 상품들이 최근에 본무를 이루면서 ETF가 새로 상장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뭔 말을 의미하냐 기후변동이 안 좋고 최근에 특히 미국의 전체 곡물 수확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대보다 줄었어요 왜 줄었냐 그러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지금 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소비자 물가는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농산물 빼면 농산물 왜 올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용된다고 가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채소류 작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농촌을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근로자들이 다 외국인 분들이세요 얼마 전 포천에 있었던 마음 아픈 사건도 그렇고요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신데 안타깝게도 많이 지금 줄었어요 우리 경제 내에도 어려웠고 더 나고 코로나 쇼크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계절적 노동자들의 이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산물 경작이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넌팜 페이로를 그래가지고요 어떤 노동자들의 취업자 수를 측정할 때 항상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빼는 이유가 계절적인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그분들의 이동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작 면적이 가격이 오르면 경작 면적이 늘어야 되는데 그만큼 못 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원자재에 대한 배팅이 일어나는 거죠 원자재에 대한 배팅이 늘어나게 될 때 투자자들은 뭘 가지고 보냐면 이 나라가 좋으냐 나쁘냐 안 봐요 어떤 펀드들은 이거랑 가장 관계가 높은 시장이 뭐야 이렇게 묻고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물론 우리의 한국 EWY도 들어오겠지만 사실은 신흥국 시장 펀드에 대해서 다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와 같은 여권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신흥시장이 구체적으로 국가로 보면 브라질 터키 이런 나라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쉽지만 사실은 선진국 대비 신흥시장의 투자 강도들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은근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림을 혹시 가능하면 보여주시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좋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한국도 좋고 또 대만도 좋고 지금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상장된 기업들 상장 폐지된다는 뉴스 들어서 중국 증시가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시들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데 중국 증시가 싸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자꾸 나오냐 하면 중국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나라들 분명히 내수를 보고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체 지수의 흐름들 상대 강도를 놓고 보면 턴우라운드의 신호가 되게 많이 보이는 이유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바로 인플레 기대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죠 한국 좋겠네 한국 미스터 킹 왜 외국인이 돌아오는가 이 질문들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펀드들 이런 게 끝나서 그렇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3조 호황 그런데 그거보다는 리스터 킹 첫 번째 아까 백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문 잔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물건을 갖다 제때 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첫 번째인데다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날 때 가장 유망한 자산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지난 30년 동안 가장 관계가 높았던 건 곡물 가격이야 에너지야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야 그 상품이 어디야라고 묻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이미 사실은 미국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크게 되었으니까 그런 ETN이나 그런 상품도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걸 생산하는 기업 국가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한국 좋겠네 한국 나는 홍 박사님 내가 40분 동안 얘기 들으면서 계속 한국 생각이 많이 나요 결론은 한국이다 한국의 가치주? 아니 한국의 경기 관련주 경기 관련주? 시크릿 컬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경기 좋아질 때 주문량이 느는 그러니까 재고가 없는데 어디서 사야 될 거냐 어디서 만들어 한국에서 만들어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간만에 또 우리 아니 우리 홍 박사님은 자주 오셔야 되겠다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나도 자주 오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해 주신 홍춘욱 박사님 EAR 리서치죠? 네 여기 대표로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